알로하. 오늘 할 거는요. 토르가 되어 볼 겁니다. 망치 토끼가 되어 볼 거예요. 실험에서 업데이트 켜주고요. 토르 토끼 프로젝트. 자, 하드코 가보장. 그, 그, 시드가 왜 있다고죠? 야. 아니 그 판, 으야 누워있는 판다다. 어 귀여운 거 봐. 겁나 귀엽구만. 대나무 재볼까요? 대나무? 아 아쉽다. 대나무는 없다. 야 이거 물에 빠트리면 어떻게 될까? 아이 물에 빠지는 건 안 되나 보네. 아이 참. 악마 토끼라니. 아 궁금한 건 못 참잖아. 자 우선은 나무 얻어서. 보트만 들어서 가봅시다. 이런 스트리머가 순수로 나. 아니 단지 궁금해. 뽀보드가 없어. 확대할 수가 없어. 어둠의 토끼라니. 토끼 들으면 진짜 속상하겠다. 토끼 슬퍼. 흑흑. 흑흑흑. 야 넷서버에서 본 적도 한 맹그로브가 있어. 넷서버는 찾으려고 몇 시간에도 안 나오던데. 저주 받은 시드. 여기로 옮기고 다시 있다고요? 미쳤어요? 그리고 여기엔 주변에 다 바다잖아. 이거 털자 털자. 점프. 슝. 먹을 거 먹을 거. 먹을 걸 달라니까 이런 걸 주고 있어. 어디로 가야 돼. 여기서 마크 지식을 쓸 때가 됐죠. F3을 눌러줍니다. F3G를 눌러주고요. 그럼 지도상에 있는 좌표가 이 청크죠. 이 청크에서 9로 가면 되거든요. 자 여기거든요. 여기를 봐주면 나올 겁니다. 얀. 다이아 얻었죠? 개꿀이죠? 예. 주민만을 바로 찾았고요. 자빵 개꿀. 노란색 침대 당장 털어가. 꼬꼬야 미안하다. 이 서버에서는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. 나도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이지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어쭈 왜 이리 와나 이리 와나? 아야. 아 피켜. 물고기 잡는 거 너무 빡세. 내 말이면 충분하겠죠? 고양이 꼬셔봅시다. 뭐 데려가도 자피 크림파는데 터져 줄 것 같긴 한데. 이리 오라고 와. 오케이. 바로 길 들여버렸고. 가자. 오. 야 이 시드 개좋은데? 뭐야 이거. 시드 주변에 없는 게 없어. 다 있어 다. 가자. 실례합니다. 이거 하나만 갖고 갈게요. 하나만 가져갈게요. 하나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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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니 이 새끼들 안 나오냐. 하 하 하 하. 넌 이제 내 거야. 근데 쟤네 자피 동굴 파면 사라져려 들이긴 한데. 아이 뭐 따라올 애들은 따라오겠지 뭐. 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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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뭐야 고양이 어떻게 벌어졌네요. 세이 굿바이 고양이. 이건 절대 제가 벌인 게 아니고요. 보트가 벌인 거예요. 보트 나빴다. 너무하다 보트야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. 어. 이거 영상을 위해서 나이트 비전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. 이거지 이거지. 음 이거지 이거지. 근데 다이아가 안 나오는데요? 잠깐만. 다이아 또 나왔죠? 오. 자 다이아 네 개 나왔으니까. 신발부터 만들어주고요. 다이아로 나를 감싸줘.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. 다이아가 바빠 만드는데 22개였나 24개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. 오케이 이 정도면 완료.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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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. 자 이미 썩을 일 올라가야 되는데. 지상으로 올라왔고요. 어 여기 아까 왔던 그 좌표 아니냐 처음 좌표? 여기 마을 맞는 건가? 아까 그 마을이잖아 여기. 마을 주변에서 삥글빙글 돌았나 봐요. 사실 토끼가 아니라 연호였던 거임. 바로 홈끌내러 갑시다 저 자식들. 아 이제 다이아 다 다 뒤졌다. 아 방패만 들어가야죠? 방패만 들어갈게요. 이렇게 얻었고요. 가요. 아니 이거 왜 안 막히는 건데? 아니 바깥 때문에요 방패. 안 막히는 버그 바깥 때문에. 더 잘 맞잖아. 우이씨. 아파. 그만 때려. 어 어 어 나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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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와 미친농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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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농마다.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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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박차 터박차. 자 이제 주민 거래를 해야겠죠? 주민 한 마리를 가둬야 되는데. 한 마리 들어가봐요. 자 들어가봐. 에헤이 주말. 흠. 어 이거 오카? 여러분들 눈 좀 까마빠요. 아니 갑자기. 어머네 에메랄드가? 땅반하게 에메랄드가 떨어져 있다고? 오아. 당장 구면에서 열어줘야겠는걸. 이야. 시련에 해당 지도로. 어 이거 맞아? 음. 이게 맞네요. 이게 구리던전이네. 보시면은. 네모난 거 보이죠. 저게 구리던전 인가봐요. 어디로 가요 가운데. 엄청 가깝네요. 여기 땅을 파주면 되나 봐요. 이 아래로 파면은. 구리던전이 나오나 봐요. 오오오오오. 오 뭐야. 미친농마다. 잠깐만. 우와 개빡세네. 오오씨. 오오 새로운 거 새로운 거. 브리즈 막대기를 얻었어요. 아 스포는 안 박살나 젠장. 얘네들 다 잡아야지 끝나는 건가 봐요. 오 보상 나온다. 아니 나 이거 먹고서 했어야 되는데 아 씨. 먹고 해보자. 잠깐만요. 이걸 왜 넣어봐 미친놈아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 잠깐. 뭐야 어디서 쏘는 거 또 뭔데 이거. 뭐야 이게. 여기 있다. 이러면 저기 나오는 건가. 키 나왔다 키 나왔다. 이게 키예요 이게 이게. 짱. 오 불길한 시련 열쇠. 저거 보이죠 저거. 원래는 여기서 나왔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말고 저기서 나와. 넣어주면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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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게이머.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에메랄드냐. 야 내가 지금 얻은 게 이거밖에 없어. 이게 끝이야 이게. 아 브리즈도 리그룹 사라고. 와 너무 부럽다고. 두 시간 동안 뭐 한 거냐. 젠장. 아 개빡 칠래. 아 던전이 넓어요. 저 별로 안 넓은데요. 아 여긴가? 오오오오오오오오. 이거 빨리 출시해라 이거. 저건가? 어? 오 opis 아 잠깐만... 지금 이거 내가... 야... 잠깐만! 이거 뺐어. 으아아앙 이거 printing 리스 creep 때문에 얘네 옷을 안 입은 거로 보여 아 원래 다이아 옷이구나 젠장 겁나 센 놈들이었네 어디냐 오빠 오 여기 있었다 오씨 갯바늘했네 제 이름 아래도 소환되겠죠? 오 열쇠 나왔고 뭐지 아 이건가보다 이건가보다 부숴서 가야됐네 이거 아니지 않아? 엥? 으야 이쁘다 이거 가보자 핫 히 agreements 흉조를 줄 필요 없어지.. 아니 만하다 아 개힘 받네 진짜 에? 열쇠가 안 나올수도 있는거였어? 오 여기는뭐야? 에? 오피 야 독거미 해봐 독거미 해봐 독거미 해봐 독ator 아.. viller 와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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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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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와 이 씨 겁나 아프네 죽어 맞기 전에 죽여버려 아 씨 에바잖아 이거 아 선 넘네 진짜 키 넣어주면 대장장 이용판 흐른가봐 새로 나온가봐요 나루토네 나루토 마지막 가자 다 왔다 야 이거 겁나 빡센 건데 어떻게 얻었냐 이거 와 씨 얻었다 이거지 자 여러분 당장 만들어 봅시다 넣고 넣고 오 철퇴 아니 철퇴가 위에서 내려 찍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내려가 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보여줄게 예 엄청 크구나 근데 이정도 확률이면 야생서버에서도 또 화작보호에서도 올만하네요 별로 어렵지도 않네 보호까지 있으면 개쉽겠네 돌풍이랑 파열인가? 육중 이렇게 되는데 쾅 내려 찍으면 나까지 올라가 그래서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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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야생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낙사 데미지가 있을 거야 아마 낙사 데미지 있잖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개손했네요 근데 건네기가 있잖아 우리는 뛰어올라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지 공격할 땐 공격을 하고 세계 관전 관전하라며 뭘 관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야 아무튼 오늘의 철퇴 찾기는 완료 난 오늘 토르였다고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철퇴로 엔더 드래곤이 한방콜이 날까요? 땅장 신라말로 가자구 핫 이제는 소환되고요 스폰킬 수 있나? 자 마지막 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자 지금이지 으쌰 스폰킬 됐다 스폰킬 됐다 와우 이거지 야무지다 오늘의 결론 철퇴로는 엔더 드래곤 스폰킬 싹 가능이네요 실업 끝 자 그럼 궁금한 것도 해결했으니까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번에 보고 싶습니다 다들 안녕 뱀ılar 뱀ılar 감사합니다.